네, 다음은 올해 신인 여우상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 신인 배우들, 특히나 여배우분들이 이 상을 받고 싶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올해 그 영광을 누릴 신인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감이 오셨나요? 다 아시겠지만 무비 채널 통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아마 이 캐릭터는 이 배우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신가요? 아니, 굉장히 배우로서 귀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시상은 박동재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뉴스 박동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신인 여우상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자기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요. 신인 여우상을 최희서 씨는 인터뷰도 많이 했고 여러 자리에서 봤는데 항상 좋은 배우인 것 같아서 이런 상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관객들이 가슴을 뜨겁게 울린 신인 여우상은 박열의 최희서 배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열에서 가네코 후미코 역을 맡았던 최희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영화 박열을 하면서 처음으로 많은 기자분들과 일대일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처음 뵙는 분들과 저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떨리고 좀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영화를 넘어서 배우라는 저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자리가 굉장히 귀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영화 박열이 3월에 오사카 아시아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열이 한국을 넘어서 일본에서 처음 상영이 되는데요. 사실 작품도 작품이니만큼 일본에서 처음 상영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도 되고 좀 긴장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삶이 시대를 넘어서 저희한테 와서 영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일본까지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 영화라는 예술이 정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형태는 없지만 형태는 당연히 영상으로 있지만 저희보다도 목숨이 더 긴 예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어떤 영화를 하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